벌써 끝난다 저리 Club 어디가 은행 스타 αλλά 그다음에 치즈 istem 여러분 우리가 한번 along 사람이 내밀는데 저거하러 못 eks0 고기도 활불 기자님 죽을만 하나 주세요 엄청 맵나요? 사람이? 상추하는 동안 탕수하는 중 article 정말 기래요? 정말 주세요 정말 맵고 와 이거 아저씨가 따로 왕념하는 거 이 안에 혹시 몰라서 위에 보호도 들어가 있어요 그 후기 히 니오이 카라 니오이 카라 니오이 카라 오! 잘 먹겠습니다 으악 근데 또 솔직히 솔직히 오 잘 먹는데? 오 잘 먹는데? 오 코르 거 진짜 잘 먹는다 진짜 3, 2, 1 쟤 지금! 지금은 낫지? 오 좋아 그러니까 오 오 진짜 얼굴 빨개졌어 아이구 아이구 진짜로 오 으 너 너무 있다 눈이 촉촉해 얼굴이 불어 코 키 히 저는 한국인으로서 매운 음식을 정말로 잘 먹는 한국인 남자거든요. 먹어봐요. 손흥라이. 있다 있다 있다. 수업. 조심해 조심해. 와 냄새 진짜 쩔다 쩔어. 어우 매운 냄새 대박. 천천히 잖아요 천천히. 진짜 천천히 온다 이제. 준비가 만든 크리코더. 나 지금 추워. 너무 아파요 아파. 토 아파요 토 아파요. 어디가. 것도 이따 끄냐? 철큰철게. 아 아파. 어우 야 너 뭐. 아 목도다는데 막 지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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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